안녕하십니까 이리티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감자 수확을 해볼텐데요 저번 시간에 저희가 감자를 심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지가 왔기 때문에 감자를 캐야 되는데 오늘 감자를 캐가지고 아주 맛있는 햇감자 샌드위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감자다 감자 여러분들 감자입니다 감자 햇감자 오 크다 이거는 와 여러분들 큰데요 와 감자 되게 큽니다 여러분들 와 맛있겠다 와 딱함 음 아주 잘 익었습니다 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자 엄청 많죠? 이제 감자 핵감자 샌드위치 만들러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모든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재료 준비만 2시간이 걸렸습니다. 2시간 엄청나고요. 일단 여기서부터 사과, 오이, 흰자, 노른자, 당근 그리고 이번에 한 핵감자입니다. 와우! 따끈따끈하죠? 삶았습니다. 삶았습니다. 이제 그러면 핵감자를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엄청 뜨거워요. 엄청 뜨거워. 역시 핵감자를 바로 살려먹는 이 맛이 진짜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언능 샌드위치 한번 만들어보죠. 일단 감자부터 먼저 넣을게요. 감자. 자, 그리고 우리 사과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자, 그리고 오이. 계란, 흰자, 과, 그리고 당근, 그리고 노른자를 섞어줬습니다. 자, 우와. 그런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해요. 바로 마요네즈입니다. 마요네즈를 넣어주세요. 반통을, 그냥, 슈아아아악. 자, 됐습니다. 이제 비벼 보겠습니다. 우와. 이게 노른자랑 잘 섞여야 되거든요. 비벼, 비벼, 비벼. 바로. 이야, 다 섞였습니다. 다 섞였습니다.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하, 이게 진국 아니겠습니까? 하하하하하하. 자, 먹어보겠습니다. 채소가 듬뿍 들어가고, 마요네즈와, 햇, 감자가 들어가서 너무 맛있는. 샌드위치. 와. 와, 사과가 되게 아삭았었다. 음. 어디갔지? 하나 더 먹어볼게요. 금방 타야 되네. 와, 맛있다. 맛있다. 너무 맛있어 오늘 여러분들하고 핵감자를 캐서 핵감자 샌드위치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야 이게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덥고 습한 이런 여름에 칼로일 보충하기도 편하고 영양소도 풍부한 이 핵감자 샌드위치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리TV였고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